엄청 약한데? 어어? 누가 여기 오래? 이녀석아 뭐하대요? 갈게 카사딘 선픽? 이거는 흔치 않은데 진짜로 뭐야 근데 트타를 뺏긴 아니 나 트타를 하려고 했는데 아 아 킹이 나기 싫은데? 아 이게 트타를 뺏기다니 너무 아쉬운걸? 병원패를 안죽었네? 좀 의외네요 아 바텀 시합부터 너무 터지는데? 이거 안좋은데? 어 제약골든 한번 해볼까 이거? 아 아 큰일났다 아앗 파이크 같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변신되다 이걸로? 한웨이브 밀고 변신해봅시다 이거는 아 까비 좀 신중하게 재봤는데 기속이 너무 빠르다 좀 봐줘야겠는데 바비 맞아야겠는데 이거는 와 이게 W 맞았으면 안 죽었는데 아깝다 아깝다 오지 말지 나 혼자 잡는대 영웅을 저희끼리 먹죠 이거는 파사디는 아랫도 와 오늘 아까 더럽게 약하네 뭐니? 멜모가 가지고 AD한테 녹는구나 엄청 약한데? 어? 누가 여기 오래 녀석아 잘게 이거는 가져야겠는데? 못 잡니? 봉숙이 아까워서 안 잡았는데 어? 나 너무 느려 오케이 도마세요 아 이게 안 맞나? 와 너무 아깝다 와 진짜로 이게 세릴다 였다면 세릴다가 나온 상태였다면 진짜 원부어를 하는건데 아 반갑습니다 와 카사딘 진짜 너무 안좋다 챔피언 이라고 말하자마자 죽었음 오른쪽에 카사딘이 있긴한 님들아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래 수고했다 카사딘아 어떻게 맞게 어떻게 맞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픽 아이디 모임 왜 그러니 또 덜고브가 뭐가 또 불만이니 또 뭐니? 사일러스? 사사딘을 하고싶은데 레넥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? 사사딘을 했다가는? 그러면 그냥 트리스타나 뭐야 어디있어? 아 3개를 다 못먹었네 다수하다 그쵸? 비록 상대는 3개 다 먹었지만 아 이게 바로 안돼? 어? 오히려 좋아 전멸평타 했으면 잡았다 그쵸? 좀 아쉽게 됐네 어우 다행이다 니신도 전멸을 썼나 모르겠네 헬프 한번 아껴고 어 버텀 네이스 근데 니신이 갈 수 있음 한번 찍어주고요 어 블리츠가 올 수도 있다 지금은 블리츠가 죽은 다음에 미드 뛰는 그런 음흉한 짓을 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된다 아 이게 안맞아? 잡아 잡아 점프 점프 오케이 여기까지 노플일거야 아마도 다이슨 아 마나가 없다 와 다행이다 아 아니 뭐야 억가걸궁에 내가 당했어 어어? 어 안좋은데요? 어 어 바로 뒤로 도망가 나까지 죽으면 진짜 사고겠는데? 나까지 죽으면 진짜 사고겠는데? 가버려 콜맛 자 채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는 좀 같이 봐주는 척 하면서 귀환을 그냥 눌러요 트라켓 나오니까 어차피 사일러스도 안올거야 뭐야 리신 여기있는데요? 후추 후추 미안합니다 오 네이스 자 리신 시선을 끈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이득이 종까지 먹었죠 그러면 아 이렇게 세니 에이구나 이거 다이브 볼 수도 있거든요 리신 바로 뛰어가지고 좀만 봐줍시다 탑은 네 이럴줄 알았지 이 녀석아 가버려 좋아하세요 다이브 볼 것 같았거든 이 신이 그럼 볼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와 왜 이렇게 세 타일 와 왜 이렇게 세 타일 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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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 야 빠졌다 뭐 가죠? 불만 어? 아 뭐야 이거 사일로스님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오 네 잘봤습니다 탈고나왔습니다 자 밀어주고 바로 바텀으로 버텨보죠 이거는 다 빠졌네 애매하다 그냥 집을 가버리셈 그냥 팀원들도 미련 안가지게 와이 애들아 나 집 간거 보여줬잖아 아니 집간걸 봐놓고 싸우면 어떡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좀 막아야겠는데 엘렉토나 뭐니 대체 아 실드랑 든든하다 벌써부터 이 신 하나로는 절대 안 죽을거 같은데 이거는 어? 아 없습니다 끊겼네 헬퍼도 쭉 밀자 제들아 나 그냥 밀게 모르겠다 플래시 평타 따끔해요 어 아 어 아 걔 바로는 먹었어 그래도 못 닿았나 덥지 않을까 좋아요 좋네 끝난거 같은데 이러면 끝난거 같은데 이러면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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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빠지 왜 빠지 절대 빠지면 안되지 반드시 가야지 반드시 끝내야지 아니 저게 안죽어? 대박인데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뭐야 태국톤 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거는 점프하면 안되겠죠? 원컵 날 것 같은데 나도 너 나 노리고 있잖아 아니네 수고하셨습니다 애들이 자 그리고 보너스로 토탑에 간 피해량까지 잡았습니다 어디 가? 아멘 접시 도착 현실이 감사합니다.